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 굵은 골제의 최대치수는 보통의 경우 얼마를 표준으로 하는가? 2. 25mm 2. 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 방안으로 틀린 것은? 1. 알칼리 금속이나 영화물의 함유량이 많은 재료를 사용한다. 3.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콘크리트의 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기연행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중 염소 이온양 시험의 식이 및 횟수에 대한 규정으로 오른 것은? 2. 바다 잔골제를 사용할 경우 2. 그 밖의 경우 1회주 5. 순환골제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반발경도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콘크리트는 함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반발경도가 크게 측정되므로 콘크리트 습윤 상태에 따른 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여 거푸진너를 해체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얼마 이상인 경우 해체 가능한가? 4. 16MPa 이상 8.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증개항생을 한 콘크리트의 경우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9.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 프리스트레싱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긴장제의 인장력이 주어지도록 긴장할 때의 인장력을 설기값 이상으로 주었다가 다시 설기값으로 낮추어 정확한 힘이 전달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서중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일반적으로는 기온 10도씨의 상승에 대하여 단위 수량은 2에서 5% 감소하므로 단위 수량에 비례하여 단위 시멘트량의 감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10. 경화한 콘크리트는 건전 부와 균열 부에서 측정되는 초음파 전파 시간이 다르게 되어 전파 속도가 다르다. 이러한 전파 속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균열의 깊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팍의 시험방법은? 1. TC2법 12. 수중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반 수중 콘크리트는 수중에서 시공할 때의 강도가 표준 공시체 강도의 0.2에서 0.5배가 되도록 배합 강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3. 콘크리트 배합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장골 제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 최대가 되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4. 콘크리트 배합 설계에서 압축 강도의 표준 편차를 알지 못하고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25MPa일 때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따른 배합 강도는? 3. 33.5MPa 15. 콘크리트 시방 배합 설계 계산에서 단위 골제의 절대용적이 689L이고, 장골제율이 41%, 굵은 골제의 표건밀도가 2.65ccm3일 경우 단위 굵은 골제량은? 3. 1077.25kg 16. 거프즙의 높이가 높을 경우, 연직 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최대의 몇 댐 이하를 원칙으로 하는가? 3. 1.5m 17. 콘크리트의 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 수가 있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배수 처리하여야 한다. 18. 한중 콘크리트에서 주위의 기온이 영하 6도씨,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가 영상 15도씨, 비빈 후부터 타설이 끝났을 때까지의 시간은 2시간이 소요되었다면, 콘크리트 타설이 끝났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얼마인가? 4. 8.7도씨 19.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인공경량 골제와 같은 다공질 골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0. 팽창 콘크리트의 양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보온 양생, 금열양, 증기 양생 등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면 충분한 소요의 품질을 확보할 수가 있어 품질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21. 댐 기초 처리를 위한 그라우팅의 종류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은? 4. 콘솔리데이션 그라우팅 22. 도로 토공을 위한 횡단 측량 결과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심슨 제2법칙에 의해 횡단 면접을 구하면? 1. 50.74M2 23. 사질토로 25,000M3의 성토공사를 할 경우 굴착토량 및 운반토량은 얼마인가? 2. 굴착토량 27,777.8M3, 운반토량 34,722.2M3 24. 하수도 관로의 최소 흙 두께는 원칙적으로 얼마를 하도록 되어 있는가? 2. 1.0L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표층은 교통하중을 하부층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26. 교대에서 날개벽의 역할로 가장 적당한 것은? 4. 대면 토사를 보호하고 교대 부근의 쇄구를 방지한다. 27. 뉴메티케이슨 공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3. 굴착 깊이의 제한이 없고 소규모 공사나 심도 싶은 공사에 경제적이다. 28. 터널 보관 공법 중 슈크리트의 시공에서 탈락률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3. 배압 시 시멘트량을 감소시킨다. 29. 샌드 드레인 공법에서 영양원의 지름을 D, 모래말뚝의 간격을 D라할 때 정삼각형의 모래말뚝 배열식으로 오른 것은? 3. D는 1.05D 30. 자연함수비 8%인 흙으로 성토하고자 한다. 다지만 흙의 함수비를 15%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을 때 매층마다 1회미당 몇 케이지의 물을 살수해야 하는가? 4. 29.17kg 31. 터널 굴착 공법인 TGM 공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터널 단면에 대한 분할 굴착 시공을 함으로 지지변화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32. 주공정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주공정선은 반드시 하나만 존재한다. 33. 폭우시 옹벽 배면에 흙은 다량의 물을 함유하게 되는데 뒷채움 토사의 배수시설이 불량할 경우 침투수가 옹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수동저항의 증가 34. 퍼트 공정관리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퍼트 기법은 경험이 있는 사업 및 반복 사업에 이용된다. 35. 불도저의 종류 중 배토판에 쫙 우를 밑으로 10에서 40cm 정도 기울여 경사면 굴착이나 도랑파기 작업에 유리한 것은? 2. 틸트 도저 36. 유효다짐폭 3m의 10톤 머케덤 롤러 1대를 사용하여 성토의 다짐을 시행할 때 평균 깔기 두께가 20cm, 평균 작업속도가 2km 매시간 다짐 횟수를 10회, 작업효율을 0.6으로 하면 시간당 작업량은? 는 0.8로 한다. 1. 57.6M3H 37. 교량가설공법 중 동발의를 이용하는 공법이 아닌 것은? 3. 외팔보 공법 38. 보조기층 입도 조정기층 등에 침투시켜 이들 층의 방수성을 높이고 그 위에 포설하는 아스팔트 혼합물과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기층 또는 기층 위에 역청제를 살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프라임코트 39. 집안 중에 초고압으로 가압된 경화제를 에어제트와 함께 이중관선단에 부착된 분사노질로 분사시켜 집안의 토립자를 교반하여 경화제와 혼합 구결시키는 공법은? 4. JSP 공법 40. 어느 토목현장의 흙의 운반거리가 60m, 전직속도 40m매분, 후진속도 80m매분, 기업연속시간 30초, 작업효율 0.8, 1회의 압토량 2.3M3, 토량 변화율이 1.1이라면 불도저의 시간당 작업량은? 1. 33.45M3H 41.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채용제를 혼합하는 목적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아스팔트의 공극을 메우기 위해서 42. 면이 원칙적으로 거의 사격형에 가까운 것으로 4면을 쪼개어 면의 직각으로 측정한 길이가 면의 최소 변의 1.5배 이상인 석재는? 2. 견치석 43. 양이온계 유아 아스팔트 중 태코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4. RS-4 44. 콘크리트용 천연 굵은 골제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연한 석표는 2.0% 이하여야 한다 45. 화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흑색 화약은 내습성이 뛰어나 젖어도 쉽게 발화하는 장점이 있다 46. 어떤 재료의 포화성 비가 1-3이고 탄성 개수가 2x105MPa일 때 전단 탄성 개수는? 2. 75000MPa 47.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AE제의 품질 성능에 대한 규정 항목이 아닌 것은? 2. 경시 변화량 48.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시료 1780g을 공기 중에서 건조시켰더니 1731g이 되었고, 이를 다시 노건조시켰더니 1709g이 되었다 2. 골제 시료의 흡수율은? 4. 4. 2% 49. 시멘트의 은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C3A가 많을수록 은결은 지연된다 50. 혼화제로서 실리카퓸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3. 소요의 단위 수량이 감소된다 52. 석재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석재는 열에 대한 양도체이기 때문에 열의 분포가 균일하며 10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여도 잘 견디는 내화성 재료이다 52. 시멘트 클린커 화합물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3. C3A는 수화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수화발 열량과 수축은 매우 적다 53. 아스팔트의 인화점과 연소점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2. 아스팔트가 인화되어 연소할 때의 최고 온도를 연소점이라 한다 54. 다음에서 설명하는 토목 섬유의 종류와 그 주요 기능으로 오른 것은? 1. 지오그리드 보강 55. 콘크리트용 골제에 규정되어 있는 콘크리트용 골제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잔골제의 안정성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56. 재료의 역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전성은 재료를 두들길 때 열게 펴지는 성질이다 57. A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콘크리트 블리딩 현상이 증가된다 58. 콘크리트용 골제의 알칼리골제 반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알칼리골제 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멘트에 포함되어 있는 총알칼리량을 높여야 한다 59. 목재의 강도 중 가장 큰 것은? 3. 섬유의 평행방향의 인장강도 60. 시멘트의 강도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시험용 모르타르를 제작하고자 한다 1회분의 재료로서 시멘트 450g이 사용되었다면 필요한 표준사의 질량은? 3. 1350g 61. 다음 집안 계량 공법 중 연약한 점토 집안에 적당하지 않은 것은? 4. 다이브로 플루테이션 공법 62. 사질토에 대한 직접 전단시험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내부마찰각은 약 얼마인가? 2. 30도 63. 유선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인접한 유선 사이의 수도 감소량은 동일하다 64. 두께 H인 점토층의 안밀화중을 가하여 요구되는 안밀도에 달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면 배수일 경우 400일이었다면 양면 배수일 때는 며칠이 걸리겠는가? 4. 101-65 사질토 집안에 축조되는 강성기초의 접지압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기초의 중앙 부분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한다 66. 테르자기의 극한지지력 공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사질토에서의 극한지지력은 기초의 폭에 관계없이 기초하부의 흙에 의해 결정된다 67. 감마티는 19KNM3 30도인 뒤체온 모래를 이용하여 8m 높이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자 한다 폭 75mm, 두께 3.69mm의 보강띠를 연직방향 설치간격 SV는 0.5m, 수평방향 설치간격 SH는 1.0m로 시공하고자 할 때 보강띠에 작용하는 최대 힘의 크기는? 2. 25.33KN 68. 사운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압입식 사운딩의 대표적인 방법은 스탠다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이다 69. 현장 흙의 밀도 시험 중 모래체완법에서 모래는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가? 2. 시험 구멍의 최적 70. 습윤 단위 중량이 19KMM3 함수비 25% 비중이 2.7인 경우 건조 단위 중량과 포화도는? 4. 15.2KNM3 90.9% 71. 어떤 시료를 입도 분석한 결과 0.075mm 채통과율이 65%였고 에터버그 1개 시험 결과 액성 1개가 40%였으며 소성도표에서 A선 2의 구역에 위치한다면 이 시료의 통일분유법상 기호로서 오른 것은? 1. 시에 1. 72. 어떤 점토의 압밀 개수는 1.92 곱하기 10-7M2S 압축 개수의 2.86 곱하기 10-2M2KN이었다 이 점토의 투수 개수는? 3. 2.99 곱하기 10-5cm 매초 73. 전체 시추 코어 길이가 150cm이고 이중 회수된 코어 길이의 합이 80cm였으며 10cm 이상인 코어 길이의 합이 70cm였을 때 코어의 회수율은? 2. 53.33% 74. 단위 중량 19KNM3 내부마찰각 30도 정지토압 개수 0.5인 균질한 사질투 지반이 있다 이 지반이 지표면 아래 2m 지점에 지하수위면이 있고 지하수위면 아래의 포화 단위 중량 20KNM3이다 이때 지표면 아래 4m 지점에서 지반 내 응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연직 응력은 80KNM2이다 75. 말뚝기초의 지반 거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연약 지반상에 타입되어 지반이 먼저 변형하고 그 결과 말뚝이 저항하는 말뚝을 주동말뚝이라 한다 76. 아래의 공식은 흑시료의 삼축압력이 작용할 때 흑시료 내부에 발생하는 간극수압을 구하는 공식이다 이 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간극수압 개수 A값은 언제나의 값을 갖는다 77. 그림과 같은 모래시료의 분사현상에 대한 안전율을 3.0 이상이 되도록 하려면 수두차 H를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3. 4.25cm 78. 그림과 같이 신은형인 모래로 이루어진 무한사면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경사각의 크기로 오른 것은? 2. 15.87도 79. 동상방지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동결 깊이보다 깊은 흙을 동결하지 않는 흙으로 치환한다 80. 두 개의 규소판 사이에 한 개의 알루미늄판이 결합된 삼층구조가 무수히 많이 연결되어 형성된 점토각물로서 각 삼층구조 사이에는 칼류미온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1. 일라이트 1. 일라이트